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독원이 왜 있어, 여기?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보겠대? 그거 난가? 아, 난 나. 아, 난 나. 우와, 대박. 왜 안 들어오지? 어, 들어오셨어. 다 들어왔어.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이거 봐. 아, 대단. 월, 대박이야. 이거 일본 포토소니라고 가져왔어. 이따 사진 좀 해주시만요. 귀엽다. 이 컵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컵이요? 응. 디저잉샷 같아. 이거지. 이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거 만지면 다시 싸워요. 어, 이거 쌓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 이거 쌓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 나 다섯 번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어, 나 다섯 번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우와. 어떻게 하면 창이 있대? 어, 저거 노래를 불러와줘. 저거 노래를 안 불러와줘. 저거 노래를 안 불러와줘. 왜 노래를 불러와줘? 노래를 어떻게 해? 저 텅포도 운여? 저희도 다 춤추면서 어떻게 했어? 네, 그럼요. 진짜 기운이 가라. 빨리 가면 다. 그러네요. 우리가 텅포만 턱 하나 더 썼어? 네. 텅포만 턱 춤춰야지 주문할 수 있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진심이요? 진심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저 먼저 해. 우리 가구냐 먼저 봐. 나이 승리하자.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동훈이 아닌가? 남아? 나겠지? 그러니깐요 빨리 빨리 저희 다 뒤돌아 했으면 돼요 언니들이 약인가요? 빨리 빨리 언니 다 그렇게 해서 주문해내는 거래 학생들 빨리 너 먼저 해야 내가 받네 방금에 뭘 해 어떻게 했어요? 주문해 빨리 우리가 이게 10분 밖에 없다 20분 밖에 없어 아 맞아 먹으면 뭐예요? 레몬튀기 시작 와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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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잠깐! 왜 춥지? 왜 춥지? 왜 춥지? 괜찮은데? 졸려야 돼요 진짜? 원래 한 번만 찍히고 원래 안 왔어 저 아저씨 아저씨 어? 춥지? 춥지? 언니 시작 언니 또 왔어야 할게 또 왔어야 돼 지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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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도 어떠세요? 이사님도 추셔야 하죠 이사님도 추셔야 하죠 이사님도 추셔야 하죠 어? 저는 안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 나 춤추어야 하죠? 그게 다 했잖아요 아 그런게 어딨어 추셔야 하죠 아 아니 아 진짜 오염 어? 그럼 우리 나 노래라도 한 번 불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나? 네. 불러야죠. 그럼 좀 타볼게요. 응. 그러면 돼지토끼 한 번 쳐주세요. 이거 돼지토끼도 나오는데. 쳐주세요. 어? 어떻게 해? 손해뒀다. 그리고 안에 키링이랑. 오예! 고맙습니다. 오 키링. 나 오늘. 오. 오. 손정균도 이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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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기. 헐. 이거 나 이거 앨범에 해보고 싶었는데 원래. 앞. 앞. 이렇게 앞. 뒤에 이런. 뒷모습 사진이 없어. 선생님. 되게 귀엽다. 귀엽다. 다 짧아 보여. 하하. 내가 재밌겠다. 표정에. 하이 진짜 잘 나왔어. 우아. 사장님 진짜 잘 나왔어. 우.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주셨어요. 여기 한정 카드로 오시는 분들 몇 분까지 있을 거예요? 하루에 받으면? 하루에 받으면? 그러면 이거 10개만 사인해놓고 응, 둘까? 둘 주민이 오늘 받아가신 분 왔다 갔는데 아, 진짜? 지금부터 10명 어, 받아야겠다 내가 포함드라고 사인해 아니면 너 카메라 해도 좋은데 아니면 저희가 원래 핸드폰 준비 액자에 사인 받아서 오, 와, 웃기다 그러면 애리랑 그리스랑 카페랑 해서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지금 또 준비해 주셔야 아, 사인은 사인은 남아와 드리려고 했었잖아 아, 사인은 아, 그러면 있었다 와, 내가 이런 거 다 먹었을까 아, 어우 이거, 이거 이거, 오늘 이 형 이렇게, 스타일링한 왜 이런 거 이 형 카페에 사진 좀 하면 카페에 올리신다고요? 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것도 보내드리세요. 아 진짜? 그리고 나는 저 컨설팅. 아 저거 진짜. 저건 내가 사인 안 했는데. 맞아요. 이거. 이거 긴 머리 강해안. 저 바람이 막 기어안다. 저 바람이 막 기어안다. 뭐. 진짜 해안구이를 대회를 한 번 더 잘해요. 그냥 나한테 더 많이 올렸어요. 다시 한번 더 타고 덜 맞추고. 너무 많이 올렸어요. 아 귀여워 여기도 두 개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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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지 아 아 아 아 아 세 개 세 개 dem 5 아 그리고 아이 다 같이 먹었어. 오 뭐가 안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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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더. 아. 아. 내가 다 치워놓을 것 같아. 어? 벌려. 아 내가 드래? 바쁜 것 같아, 이제. 아, 파도 올리는 것 같아. 역시 165. 역시. 165. 지금 반올림에서 165. 163인데 반올림에서 165인데? 둘, 셋, 넷. 다 껴. 귀엽다니, 바깥을 다 들. 으악. 으악. 아, 흐 Plant. 안주. 아, 안주. 아, 안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여덟,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여덟 개 있는데? 여덟 개 있는데? 안에 두 개 있는데? 안에 두 개 있는데? 언니, 언니 외로움 씨. 저거 좀 해달라고. 이거? 네. 이거? 이거 문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우, 너무 멋진네요. 근데 왜 직접 말 안 하고 나한테 문신이 나한테? 계획에. 아휴, 케이크. 선생님, 크 buff была. 아무튼 해나 OM- 어, behaving. 저 때는 어 저 때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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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 그거 알아요? 시간 순서대로 아 진짜? 어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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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은 준비한 사람들을 다 못 잡아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남는 거 해서 카페에 다 통합해서 이벤트를 한번 딱 돌릴게요. 저거 왜 이렇게 해? 왜 진짜...